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가 11월 10일 날 금요일에 실시된 파주월 재건표, 은고 박용호 전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무리될 점인 아주 밤늦은 시간에 자신이 직접 목격한 바를 간단하게 메모해서 기자에게 내 11가지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은 공병호 tv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난 11월 13일 일요일 날 오전 10시 무렵에 황교안 전 당대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정밀하게 정리한 다음에 자신이 파주월 재건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바를 12가지로 정리한 다음에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정리정돈을 한 내용은 훨씬 더 정밀하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그리고 현장 수개표가 답이다. 당일 투표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냥 수개표하면 그냥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투표하면 이리저리 옮기지 말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그냥 개표하면 됩니다. 황교안 전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어제는 고향지원에서 4.15 총선 파주월 재건표가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다섯 번째 재건표입니다. 그동안 네 차례의 재건표 현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상천외한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불법 투표지가 하도 많아서 제가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백지 투표지가 11장 나왔습니다. 담당 대법관들, 특별 3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투표지를 전례에 따라 일단 유효표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추후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해설을 더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표죠. 대한민국의 대법관 수준이 이렇습니다. 오산시에 있는 특별 1부나 이번에 파주월에 특별 3부나 대법관들이 이래 되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배추잎 투표지 2장입니다. 비례대표 투표지 윗부분이 겹친 것이 한 장이고 중간 부분에 겹친 것이 한 장입니다. 배추잎 투표지 두 번째, 세 번째가 등장한 겁니다. 세 번째는 연면 간격이 선거관리위원의 구격에 맞지 않는 가짜 투표지들입니다. 심지어 한 장도 아니고 연달아서 21장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연면 간격이 중요한 것은 바로 특히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는 인쇄되어서 안 되는데 인쇄된 이후에 재단하는 과정에서 측면인 좌우 여백이 크게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100%입니다. 네 번째는 손된 흔적이 역력한 투표 보관함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지역구의 투표지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파주월 보관함에서 파주갑 투표지가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한 번도 접지 않은 신권 다발 같은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몇 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습니다. 일곱 번째는 두 장 또는 세 장이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입니다. 일명 자석 투표지입니다. 한 장씩 뽑아 쓰는 사전투표 용지가 서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설명을 더하면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용지를 발검할 때 앱선 프린트를 사용해 가지고 상하절단된 한 장 한 장을 투표인에게 교과하기 때문에 자석 투표지처럼 서로 붙는 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살표 표시가 있는 투표지입니다. 아홉 번째는 연면에 검정줄이 나 있는 투표용지 100장 묶음 낮장인 사전투표 용지를 뭉치로 손을 댔다는 증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100장 묶음에 10장에 15장 정도는 검정색이 있고 청면에 그 다음에 없다가 또 검정색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서 투입했다는 증거입니다. 열 번째는 찌그러진 투표관리관 도장입니다. 열 한 번째는 찌그러진 기표도장 거의 사전투표지 관내 사전투표지와 우편투표지의 10% 정도가 찌그러진 기표도장입니다. 열 두 번째는 파주군 진동면 투표소 의혹입니다. 총 114표 가운데 70표의 경로를 확인되지 않아서 이것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혀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원고척에게 밝히라고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대한 불량이기 때문에 재보관함으로써 어제 일정은 종료가 됐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다섯 군데 재검표 결과 다섯 군데 모두에서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갈수록 기상천외한 기이한 가짜 투표지들이 추가 발견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이로 총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반드시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혀내서 처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 선거공작 저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로 전환해야 됩니다. 안되면 국민 저항권 행사가 답입니다.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황교안 씨는 전 총리를 지냈고 전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꺼냈고 그리고 당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검사로서도 공안검사로도 상당히 명성을 날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찬성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입을 통해서 다섯 군데 재검표 결과 모두에서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고 갈수록 기상천외한 가짜 투표지들이 추가로 발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심지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사는 없습니다. 파이낸스 투데이, 충청해럴드, 안동데일리, 스카이데일리 이런 언론사만이 유일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앙, 동화, 한경, 매경, 서울경제, 이데일리, 뉴데일리 모두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은 도저히 정상국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시고 생각을 좀 깊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단 한 표가 나와도 현장에서 그냥 선거 무효소송에 원고적 성소 판결을 내려야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것을 감정으로 넘기고 또 그 감정에 또 손을 대고 감정 일자를 계속 질질 끌고 그리고 그다음 판결을 내리겠죠. 다소 문제가 있는 투표주가 발견되었지만 선거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에서 피고 측인 선관이 성소 판결을 한다. 아마 이런 식으로 대법관들이 결론을 정해놓고 아마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